이번에는. 이번에는. 평소에 경기를 7, 80%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적으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기와 같은 전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아현 선수가 득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궁이 낫겟에 맞고 갔어요. 그렇죠. 날카롭습니다 권아현. 오늘 경기 초반. 신예 선수라는 그 이름이 색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공격 백핸드 보아냅니다. 길게 나갑니다. 박세리 권하연 선수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몰아붙입니다. 길게 벗어났습니다. 박세리 포인트 슬리 길고 빠른 서비스 미시브를 공격형으로 보여주는 권하연 선수가 더 강하게 쳐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살려내나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포인트 7점이에요. 다시 권하연 선수의 서비스 득점입니다. 몸을 풀어야 됩니다. 다음 세트를 2회에서라도 지금 첫 세트 몸 몇 번 쳐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벌써 지금 1대9예요. 자 2대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한숨 좀 돌려보고 짧은 서비스 길게 뽑아내는 공격 찬스 박세리 득점 권하연 다시 같은 코스 길게 공격 선거 최적화된 자세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미시브 득점 권하연 좀 늦게 지금도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득점을 시도해봤어요. 원올 권하연 날카롭습니다. 지금 저렇게 간결한 1 2 백핸들 다시 4핸드전 헌 권하연 착하게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세리 서비스 권하연 권하연 선수의 속결로 지금 리듬이 끊어지고 있거든요. 한 점을 더 포개 얹을 수 있을지 박세리의 서비스 박세리 서비스 포인트 4대2입니다. 다시 빠른 찬스 권하연 네트 굴절 네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 점 차 다시 박세리 득점 네 네 벤치 주고 있는 박세리 포 올입니다. 긴 서비스 백핸들 받아줍니다. 박세리 5핸드 전환 득점 역전입니다. 선수들이 감독님 말씀을 잘 듣네요. 하하하하 그렇네요. 자 다시 한 점 도망갑니다 박세리 사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박세리 이번엔 뜬기입니다. 네 자 서비스 또 한 번 더 권하연 선수입니다. 자 지금 권하연 선수도 3구 공격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박세리 서비스 자 박세리 서비스 득점 또 한 번 가져갑니다. 긴 서비스 다시 날카롭습니다 박세리 3구 공격 네 아 강했어요 권하연 네 빠르게 준비해서 빠르게 공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날카로워요 낮게 꽂아줍니다. 3게임 이어갑니다. 미싱은 불안해졌습니다. 권하연 선수의 한 포인트가 이어졌고요. 받아주고 있어요 박세리 길게 권하연 선수 서비스권 박세리 선수에게 이어집니다. 짧은 코스 직선으로 갔습니다. 아 아 아 아 초반 3득점을 내주는 박세리 선수인데요. 자 매트 9절 자 서비스 포인트 자 지금은 5점 연속 득점 권하연 네 득점 가져왔어요 유기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득점에 갈증을 해소합니다. 박세리 선수 네 득점 또 한 번 이후에 확실한 변화를 좀 끌어줬었는데 지켜보자 전하현 득점 네 주먹을 돌돈집니다. 이번 양도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긴 서비스 아 네 기습적입니다 네 지금 감독님을 따르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7대2 기회가 만나요 한 번 자 주영 3대2 1 2 3 3 3 2 3 3 3 2 3 4 5 3 3 권아현 선수 자 백핸들 강합니다 권아현 자 이렇게 되면서 권아현 선수가 연거푸 득점 그리고 마지막 득점은 결국 대전시설관리공단의 2매치 승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권아현 선수